방한때 케이 비비큐 맛본 케인 영국서 한국식당 찾았다 사진은 한국식당에 남긴 케인의 사인입니다 방한때 한국식 비비큐 맛본 케인 영국서 한식당 찾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포 소속 해리 케인이 영국 런던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 한국식 바베큐를 즐긴 일이 3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케인은 지난달 방한때도 단짝 손흥민의 소개로 팀 동료들과 함께 한국식 바베큐를 먹었었죠 영국 런던에서 한국식 바베큐를 판매하는 음식점 측은 1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케인이 남기고 간 사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점 측은 케인에게 한국식 고기를 제공해 기쁘다며 우리 가게를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케인은 지난달 14일에도 토트넘 호스포 동료들과 함께 한국식 바베큐를 즐겼죠 토트넘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지난번 소니가 서울에 있는 한국식 바베큐 레스토랑에 팀을 데려갔다며 음식점에서 촬영한 손흥민 케인 등의 사진을 다수 올렸습니다 토트넘이 공개한 사진에서 앞치마를 두른 손흥민 케인 등 선수들은 소고기를 앞에 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토트넘은 어젯밤 음식에 대한 평가요라는 글과 함께 케인, 에릭, 다이어 등 선수들이 활짝 웃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식 바베큐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반 페르시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소니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